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정치성이 강화된다. 5. 내양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2.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매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등급 판정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 장기요양등급 판정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역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 주야간보호 6.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관리 4. 기본 동작훈련 5. 일상생활동작훈련 정답은 2. 이동도움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 차별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 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 경제적 학대 10.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지급 3. 장기요양재정정책수립 4. 장기요양요원권리침해상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정답은 4. 장기요양요원권리침해상담 10.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2.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 손목 부위에 압박봉대를 적용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매스꺼웅 우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옹 2. 결핵 3. 독감 4. 머린니 5. 노로바이러스 감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감염 18.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19.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2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심부전 정답은 2. 독감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23. 퇴행성 관절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4.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한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25. 노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보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6. 다음에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증 2. 심부전 3. 고혈압 4. 동맥 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 뇌졸증 27.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도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건조 증상 감소 5. 구강점막의 재생능력 감소 정답은 5. 구강점막의 재생능력 감소 28.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분비물 감소 정답은 4. 상처 치유 지연 29.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0.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에서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정답은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1.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 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 복용 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32.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33.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상태 기록지 B 상담 내용 및 결과 2. A 사례 회의록 B 대상자 욕구 사정 3. A 인수인계서 B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A 급여 제공 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A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 A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3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5. 시설에서 인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에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36.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안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돕는다 정답은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이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나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 약병 나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0.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오른 위치는 1. 각마귀 2. 비록관 입고 3. 위농꺼풀 상안검 4. 하부 결망랑 중앙 5. 상부 결망랑 내측 정답은 4. 하부 결망랑 중앙 41.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혼니불로 덮어준다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2.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번 세척한다 정답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둥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5.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비운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6.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적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남겨둔다 정답은 3.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7.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은 심긴다 2.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9.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에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에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50.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51.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 보행 시 신체 안정 52.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안치는 순서로 오른 것은 5.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6.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6.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6.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7.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1. 가, 나, 라, 다, 마 2. 가, 나, 다, 라, 마 3. 가, 다, 나, 라, 마 4. 가, 라, 다, 나, 마 5. 가, 라, 나, 다, 마 정답은 4. 가, 라, 다, 나, 마 53.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4.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5.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 육창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의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7.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밀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8.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9.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60.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 찐고구마 61.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62.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오른 방법은 1.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2.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3.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5.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정답은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64.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비누에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66.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67.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69.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0. 해질령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72.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73.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 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 입고 함께 나가요 74.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반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75.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76.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장애 5. 판단력장애 정답은 3. 노인성 난청 77.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인리이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은 1. 78.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자세는 정답은 1. 79.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재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장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리듬 분석 전극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 심장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정답은 1. 이즈의 전기충격은 1. 이즈의 전기충격을 받은 1. 이즈의 전기충격은 2. 이즈의 전기충격을 받은 2. 이즈의 전기충격을 받은 다상자에게서 손을 뗀다